어? 메이크업 안 되신 거예요? 했는데요. 나 굴욕이야. 누나. 저희 저희 여기. 아니 아니요. 죄송해요. 딩고에게 역질문. 아 좀 봐야지. 좀 봐야지. 딩고 트리바고. 솔직히 이 질문 재미있었다 없었다. 하나 둘 셋. 너무 졸려요. 인정? 어 인정. 갈게요. 안녕. 자요? 앞니? 어 금리? 뭐라 해? 어깨리? 역질문. 딩고에게 비투비를 싫어한다. 예! 아니요. 예. 예? 아니요. 지금 대답이 재밌다고 생각하세요? 네. 딩고 트리바고. 아니 다 터지잖아요 이거. 넌 몰라 이거를. 어 여보세요? 네. 아. 아. 다 거질버렸어. 다 깊을 뻔했어. 자. 내가 존경하는 가수는 하이라이트 5월 아버지. 하나 둘 셋. 아버지. 그럼 아버지 노래 하나만 불러줄게요.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떠나가는 너를.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 시리. 어 시리야. 왜 나는 제대로 된 질문 안 해줘요? 나 춤신 추마. 춘신 추몽. 와아아. 아아. 신빠랑. 아아. 신빠랑. 멜로디 한 조 한마디 해주세요. 사랑합니다. 엘로디. 사랑해 멜로디. 너리!